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23학년도 수능에서 안정적인 1등급을 받기 위한 문제풀이 강좌, 하이스토리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는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공부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하이스토리 강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강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먼저 우리가 공부할 문제들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 선생님이 연간 커리큘럼에서도 얘기했었고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첫 번째가 기출문제, 두 번째가 EBS, 세 번째가 사설문제죠. 변형문제라고 하는 거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출문제. 22학년대, 작년이죠. 작년 선생님 캐스트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6평 보고 나서도, 상반기 때, 9평 보고 나서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기출문제가 완벽하게 돼 있니? 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기출문제 풀이는요. 모든 것의 베이스가 되는, 기본, 토대가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분석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이 기출문제를 변형한 게 이거고, EBS를 변형한 게 이거고 실제 평가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전부 다 약간 기출문제를 활용한 게 많고 여러분이 이제 다 풀어보면 알아. 선생님이 이제 하이스토리 책을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잖아. 그걸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을 거야. 어찌 됐건 기출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는 유형별 흐름을 예상할 수 있어. 여러분 2017학년도, 18학년도, 19학년도, 20학년도 이렇게 이제 펼쳐놨다고 생각해 봐봐. 그러면 예를 들어 똑같은 복대립 문제야. 근데 복대립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은 다인자 문제야. 그런데 다인자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흐름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제 앞으로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분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약간 이 역사에 대한 얘기랑 좀 비슷하죠. 역사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역사 공부를 통해서 이게 좀 맞는 말이다. 그치? 역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예상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니? 그쵸? 어쨌든 우리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 것은 유형별 흐름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변화를 예상하고자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이제 유형별 흐름을 분석하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유형을 나눠놔야 될 거 아니야. 우선은. 그쵸? 그리고 또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할지를 연습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형별 접근법을 정리할 수 있거든. 그럼 그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얘는 이쪽 유형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리해 놓은 이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문제 풀이할 때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어. 그냥 뭐 우왕좌왕 이거 어떻게 풀지? 막 이거 넣어보고 저거 넣어보고 이런 거 하는 거 말고 유형을 딱 정리해 놓으면 내가 정리한 이 패턴을 빠르게 대입할 수 있으니까 실제 문제에서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다. 기출분석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약간 이제 개념에 대한 느낌이잖아. 그럼 이제 선생님이 예시를 통해서 명확하게 한번 보여줄게. 자 갑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세포분열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리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상당히 많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 실제 여기 공간이 좀 좁아서 선생님이 조금 압축한 게 있는데 조금 더 많아. 어찌 됐건 세포 주기부터 분열 통합이라고 하는 주제까지 총 4개의 유형들이 쫙 있고 그 다음 5, 6, 7 이렇게 있는 거거든. 요거는 이제 약간 중킬러에 속하지 않고요. 약간 기본 패턴에 속하는 거를 이렇게 물결로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세포 주기부터 세포분열 통합에 대한 이야기까지 유형들이 있고요. 그 다음 지원기 분열 중에 여러 세포가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감수분열 형태의 그림을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표를 제시하거나 할 거야.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한계체의 여러 세포라고 하는 유형이야. 문제풀이 공통점이 있을 것이고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 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얘기 어떤 공통점이 있냐에 대한 얘기들로 문제풀이 할 때마다 얘기해 줄 거고 그 다음 이제 염색체 유전자 유무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킬러 문제가 이게 많이 나오죠. 염색체 유전자 유무에다가 DNA 상대량 집어넣고 염색체 유전자 유무에다가 DNA 상대량 합 집어넣고 뭐 이런 식이잖아. 해서 어쨌든 이렇게 싹 나누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건 어떻게 접근하자. 이런 건 어떻게 접근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개념은 All New Basic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 강좌에서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대응 그거를 적용하는 연습들을 또 여기서 기출문제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지금 쌤이 소개를 한다는 얘기는 쌤 수업 자체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출분석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강좌 구성을 어떻게 했고 또 문제풀이 강좌인데 이 문제풀이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먼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기본과 준킬러로 한 권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 강좌를 만들고 또 이제 킬러로 또 어려운 것들만 모아서 이렇게 한 강좌를 만들고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접근성이 용이해. 물론 이제 만약에 선생님 저는 준비가 완전히 잘 돼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이라면 그냥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 잘 할 거니까. 그런데 이제 막 단계별로 시작을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좀 더 비율이 많죠. 그런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접근은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성을 하면 뒤쪽으로 갈수록 어려운 게 많이 나온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 내가 공부를 다 한 것 같아. 끝난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에 봤는데 하나도 못 풀겠어. 그럼 우선 심적으로 야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월, 4월 계속해서 시험을 통으로 보잖아. 그치? 그런데 이렇게 강좌를 구성하면 이게 한 2, 3월에 끝나고 이게 막 3, 4월에 들어가. 그러면 3, 4월 모의고사는 기출문제에 손도 못 댄다는 얘기야.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공부한 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완성이 좀 늦게 됩니다. 그게 단점이지.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능에서 안정적인 1등을 받는 게 목적이니까 샘이 생각을 한 건 조금 힘들더라도 한 번에 다 해야 그 내용을 가지고 빡 쭉 이렇게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해서 샘 생각은 이게 옳다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이게 옳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 또 여러분 선배들이 문제를 통해서 금방 이게 이제 함부로 막 확언할 수는 없으나 샘이 이제 효과를 봤다라고만 표현하겠습니다.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 강의로 계속 밀고 가고 있는 거죠. 조금 힘은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알겠지? 샘이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면 2월 한 중순쯤 되잖아? 그럼 이제 그때 유전 막 풀 거 아니야. 여러분 선배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 선생님 기출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막 이런다? 그 학생들은 아마 이런 식의 접근을 했었을 거야. 알겠지? 재수생들이건 아니면 고2 때 수업이건 이런 식의 접근을 하니까 한 이 정도 풀이를 하는 걸 기출로 생각한 거지. 근데 샘이 그걸 싹 다 모아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한 번에 다 이렇게 풀이를 하니까 기출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끝까지 꾸준히 쫓아와서 그 힘듦을 이겨낸 학생들은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풀이 강좌가 다 모아놓은 거다. 또 이제 이렇게 다 모아놓은 이유를 또다시 그림을 잠깐 설명을 해볼게. 봐봐. 기출이죠. 2018학년도부터 쭉 해서 2022학년도까지 그러니까 18학년도부터 22학년도까지면 총 5개년이거든요. 18, 19, 20, 21, 22 이렇게. 근데 어려운 게 몇 개 빼고 또는 이제 학생들이 모의평가는 중요한데 학력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6, 9, 수능만 풀어보면 된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 그게 이제 약간 쉬우니까 문제수가 적으니까 공부하기 용이하니까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봐봐. 쭉 역사가 있는데 이걸 드러냈어. 그럼 흐름이 보이겠습니까? 흐름이 끊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또 조선시대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어. 근데 왕들을 막 빼. 그 시대를 막 빼. 그리고 공부하면 역사가 보이니? 안 보입니다. 해서 이렇게 빼놓은 거는 좋은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23학년도 하이스토리 이거 뭐 히스토리에 이제 여기 이렇게 줄을 그어놓은 건데 안녕이야기라고 이제 한 거야. 어쨌든 이 하이스토리 강좌에서는 2018학년도부터 22학년도까지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실제로는 문제를 조금 더 집어넣어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문제를 조금 더 넣어서 꼼꼼하게 다 구성을 한 문제풀이 강좌가 되겠습니다. 흐름을 보기 좋고요. 어떤 문제도 빼놓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풀고 딴 걸 풀었는데 처음 보던 건데 나중에 알고 보면 기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를 다 집어넣은 것이다. 정확한 역사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 이 하이스토리 강좌가 또 이제 말로 하긴 했는데 어디서 좀 이래. 말로 하긴 했는데 학년도에 대한 얘기부터 문항서 잠깐 얘기할게요. 2018학년도부터 22학년도까지 총 5개년에 대한 모두 문제를 집어넣습니다. 3, 4, 6, 7, 9, 10, 수능. 한 시험당 20문제니까 7개면 140문제고 5개년이면 700문제여야 하는데 쌤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조금 조금 유형들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조금 더 예전 문제들까지 집어넣기 때문에 총 730문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볼륨이 크죠? 볼륨이 큰 대신에 여러분들이 힘든 대신에 했을 때 그만큼 더 효과적이고 좀 더 명확하게 공부할 수 있다. 연습이 많이 된다. 라는 거 쌤이 자신하고 어쨌든 문항수는 총 730문항 강수는 65강입니다. 촬영기간은 지금 12월 오늘이 10 며칠이에요. 괜찮아요. 우리 이제 괜찮습니다. 어쨌든 12월 10몇 칠날 지금 이거 찍고 있어. 그래서 이제 강의도 계속 찍고 있는데 시작을 할 건데 마지막 한 주니까 그거는 좀 뺀 거고요. 어쨌든 1월부터 3월까지 촬영기간이 돼서 3월에 완강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항수 730개 총 65강 일주일에 4강씩 여러분이 쫓아오면서 공부를 하면 좋아요. 괜찮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23학년도 하이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소개를 했고요. 문제풀이 강자이니만큼 가장 기본은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쌤의 해설 강의를 보는 겁니다. 꼭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앞부분은 사실 그게 어렵지 않아. 먼저 풀어보면 금방 풀거든요. 그래서 이제 쌤 강의 보면서 확인하는 게 괜찮은데 유전 파트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 스스로 풀 때. 근데 쌤이 얘기하지만 지금 상반기 때는 스스로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스스로 꼭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쌤 강의를 보는 걸 추천해. 하반기 때는 쌤이 또 이제 문제풀이 강자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상반기 때는 스스로 꼭 먼저 풀어보는 걸 추천한다. 알겠죠? 자 이제 이야기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1강에서 재미있게 또 이제 명확하게 풀이를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강의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 came to 4강의 주어차